아 그리고 1.0에 차에서 뛰어내리는 거 있지 않음? 이제? 모르겠어요. 생겼다고 들었는데? 아예 지음차로 그냥 피달면서 아예 죽는 게 아니라 그냥.. 어?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니 진짜 이거.. 아니 진짜 이거.. 무섭죠. 저같은 초보다는 무섭습니다. 아 씨.. 총이 안 나오네.. 이거 둘 분을 싸울 수가 없는 총이야. 보급..? 가서 먹죠 그러면? 보급에 있겠죠 뭐.. 보급에 또 맛있는 총이 있겠죠. 오케이 뺏어먹죠 우리. 보급 털고 있는 애들도 있어. 안 보이네요. 남자들께 먹죠. 오 사람! 저 앞에 앞에 앞에! 뒤에 뒤에 하나! 아 저거 샷건 샷건! 네. 여기도 있네요. 돌 돌 여기 두 명! 저기 세울게요. 아 씨.. 나만 가네.. 한 명 다운! 두 명 있었던 거 같은데 여기? 이쪽에 두 명 있지 않았나요? 어 저 있다. 언덕 너머! 예쓸! 1렙! 오케이! 하나 내.. 야 여기 타고 있다! 우와.. 두 명 다 잡았어요. 얘 말고 아까 저희 보급 옆에 샷건! 있어요 있어요! 하나.. 네 하나 있네요. 저기 보급 옆에. 카고팔 들고 있네요. 아 저거 보급보급을 쏘려고.. 네.. 죽었습니다. 야.. 뭐.. 뭐야.. 아이.. 잘 맞네. 애들이 가만히 있어가지고.. 야.. 어 여기.. 시체 하나 더 있어요. 사베.. 사베.. 일단.. 어.. M16 어? 보급은 MK14네? MK14 총 있는데 드실래요? 보급 총? 저는.. 이거 안좋아해서.. 아니요 아니요. 저도.. 안좋아해요. 옛날에 한번 써봤는데.. 안좋더라구요. 그냥 M4하고 스칼이 최고인거 같아요. 음.. 어? 저 이거.. 스나 소음기가 있네요. 그럼 써야겠네요. 사베.. 아니 이 새끼 좀.. 이게 딱새가 없어. 아.. 얘도 아직 그지네.. 얘.. 얘들.. 왜 머리가 없죠? 어.. 머리 있네.. 여기.. 얘한테 오토바이 헬멧 타는게 있는데.. 저.. 찾았습니다. 제거 다 먹고 갈게요. 넵. 제.. 제거는 제한테 갈 필요 없어요. 아 그래요? 하나만 파밍했어요. 다 먹었어요. 어.. 하나 더 있어요. 어떤거요? 세마리 잡은거 아니에요? 네.. 저기 먹고 왔어요. 아.. 다.. 다 먹었어요. 나머지 두 마리. 네.. 저기 먹고.. 여기 이제..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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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 14 소흥기 찰진 소리 나중에 들려드릴게요. 개탈짐.. 탑이..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저.. 보급 하나 떨어지는데 너무 머네요. M 방향.. 거의 한 2점에 떨어지는 것 같은데.. 네.. 안 갈게요. 저건 너무 무섭네요. 네.. 저건 너무 무섭네요. 근처에 그러면.. 자리를 잡고 있다가.. 잡을거에요? 아니면은.. 파밍 더 할거에요? 아니면은.. 아니요. 잡아요. 우리 이제.. 파밍..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죽으면 다 뺏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딱 쓸만침만 있으면 되죠. 딱 쓸만침만 있으면 되죠. 조끼 없다고요? 어? 갑바 없으시네요? 어? 아.. 갑바 아까 전에 터졌는데.. 어.. 여기.. 시체들은 있었고요. 에이.. 그래도 총알 곤약 만든거하고 이제 또.. 막아주는게 있는거하고는 또.. 다르죠. 또.. 저기.. 어.. 갑바 2레벨짜리였는데 날라갔구나.. 얘들이 많이 떨어져고.. 구급상자 몇개 있으세요? 피채우는거.. 구급상자 몇개 있으세요? 구급상자 없어요. 아.. 없어요?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마시는거는 몇개 있으세요? 마시는거는 하나요. 그것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아.. 짐쟁이네.. 혼자 다 드렸어.. 없어진줄 몰랐습니다.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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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나 3선물 아.. 뭐야 구상말고 더 좋은거 갖고 계셨네 에이.. 뭐 하나밖에 없어서.. 원래 순간없고 나중에 혼자 몰랐겠다는.. 아.. 또 이런거 순간없고 혼자.. 야.. 야금야금 하실려고 또.. 시청자님.. 나중에 아.. 마음빛 하는거 보고 깜짝 놀라게 되고 싶었어요 왜 안 오죠 애들 여기 이제 아마 도로로 지나갈 것 같은데 좀 기다리면 지나갈 것 같아요 오 저기 60? 산 너머에서 싸우네요 엄청 멀리 있어요 야 그런 것도 알아요 금방 소리가 들려가지고 종소리가 둘이 화해하기를 바라시게 싸우는 것 같지 않나? 화해하고 손눌대 좀 살았 수 있어 안 오지 올 텐데 밀벳 쪽에서도 올 것 같고 애들이 안 오네요 애들 얼마나 덴데 눈쟁이님 안녕 안녕 유튜브만 보다가 왔어요 어 한명 보였어요 두명 195방향 좀 멀리 있어요 그리고 이 언덕 위에 온도기에 두명 두파티 60집 올라오는놈 잡겠어요 올라가겠습니다 잡으로 감사합니다 아머드 굴리는 천원원 너무 감사합니다 상남자 씨네 네 잡으러 가보죠 그럼 수리탄 사망 수리탄 사망 어이 방어하는 파티가 이겼어요 아 그러면 안되는데 잘하는 애들 같은데요 조심하세요 제가 여기서 총알을 시설 좀 끌게요 네 뭐예요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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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대가리 한발 오 대가리 한발 반동이 왜이렇게 커 반동 너무 큰데 두명 있어요 건물 안에 네 네 오 대가리 두발 오 뒤질뻔했네 조심하세요 자리가 너무 안좋아 내 맘보고 있네 2층에 있어요 2층에 둘 다 2층이죠 그렇다면 뒤로 빠지겠어 잘하는 애들 같네요 괜히 왔네요 아 진짜 대가리 두발 맞췄는데 약바랄 것 다 화면하고 수리탄이 없어 나 이제 아 이거 반도 개끄네 MK14 좀 쏴 오 와 밑에서 쏴 밑에서 와 저 끝에서 쏴 저 밑에서 쏴네요 밑에서 아 자퇴했다 안 돼 그냥 잡으세요 버리고 못잡아요 못잡아요 밑에서 집에서도 쏴 으흑 와 딴 바툴가 또 쏴요 아 예예예 이렇게 계속 저한테 죽였다니까요 저를 버리고 안 돼 안 되는데 아 괜히 왔네 아 괜히 왔네 또 에잇 잘못 와버렸네 살려야 되는데 아니야 못살려 못살려 밑에 밑에 둘 있고 우리 집 쪽에 아 집 쪽에 자리 잡았네 음 자리 잡았네 괜히 나왔네요 이게 망했네 네 아래에 하나 위에 하나 지금 양각 잡했네 지금 나가면 아 지금 중간으로 나가면 양각이고 얘들은 2층에 둘이 있었어요 마지막 네 이거 괜히 NK로 바꿨다 AR이었으면 잡았는데 아까 얘들 둘이 싸움 붙이고 나중에 BC로 가져와 네 일단 저기 하나 있네요 여기 뚜껑 하나 보이네요 이제 싸움 붙이고 이제 통수를 쳐야지 안 되겠네요 네 이럴줄 알아서 차에 바퀴라도 터트려도 움직이는데 얘들은 차 타고 가겠네요 차 딱 탈 때 카구로 대가리 쏘면 되겠네요 네 전화로 딱 그러면 되겠네요 어? 저거 사람이 사람 아닌가 네 군대 갔다 오셨나 보네 숲불안에 딱 머리가 봐 있고 딱 군대 열심히 했습니다 딱 가서 전방에서 딱 열심히 뛰고 와가지고 또 게임하는데 또 그게 잘 되네요 많은 도움이 안되죠 흐흐흫 많은 도움이 안되죠 많은 도움이 안되죠 뒤에 차 뒤에 차 반다 아 못 봤네 봤는데 저들 싸움이 안될 것 같아서 제가 안 샀습니다 네 계단 내려와요 내려와요 아까 그 집에서 계단 내려온다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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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쟤.. 우측에 또 내려오고.. 저거 우그네.. 둘이 싸운다.. 오! 제가리 한 발! 오! 다리 한 발? 죽었네요 일단 쟤.. 저거 완전 개피겠는데? 쟤 죽었어요.. 아.. 죽었어요? 저 살려요 저 살려요 저.. 아.. 제가리.. 저것도 날아갔다.. 아.. 기절했네.. 안돼! 아.. 저거 그냥 놔두고 살리러 오는 놈.. 안 보여가지고.. 아.. 저 있는데.. 어.. 있네.. 앞에.. 살린다.. 아.. 머리 아니네요.. 이야.. 흥미진 진하네.. 약 먹는다.. 안돼! 아.. 쟤 그냥 맞추면 죽을걸요? 한 발 맞았는 애라서.. 오! 안 죽네요? 두 대 맞았는데? 어.. 저거 대가리에 저거 헤드도 날아갔는데? 왜 안맞죠? 그냥 다리 맞췄고 있어.. 오.. 왜 이렇게 안맞죠? 머리가 안맞네요.. 둘 다 같이 죽었어.. 이제 차 들어갔는 애들 이제.. 차는 아까 전에.. 주로 뛰던데.. 네.. 기름이 먹고싶은데.. 아.. 저거 먹으면.. 아.. 저거 너무 먹고싶은데.. 누워있으면 진짜 못찾아 저거.. 아.. 저거 먹고싶은데.. 가서 먹고 오세요.. 전맛을.. 40초밖에 안남아가지고.. 시간이.. 일로 가야돼서.. 아.. 먹고싶은데.. 자기장기.. 두닥두닥하고 싸우고 있네.. 야.. 시선하게 잘쓰는 사람들은 진짜 부럽던데.. 아.. 그러면 잘쓸 수 있네.. 불쌍니다.. 아까 잘쌌으면 다.. 다.. 그냥.. 팍팍팍하고 죽였어야 되는데.. 아.. 그 대가리를 계속 맞췄잖아요.. 계속 맞췄는데.. 저거 뭐냐.. 마지막에가 이제.. 헤드도.. 하이바.. 그 대가리.. 저새끼도.. 지 친구 살리는 것보다 지가 기질파인데 끝까지 친구 살리네.. 머리가 있는 놈이네요.. 齁.. 아.. 진짜.. 아우.. 위치 좋고.. 오겠는데 아 가야되네요 근데 몇명 안남았어요 오 싸우네요 길건나 오 잘 쏘는데요 길건나 아 이거 보기 구멍이 오는데 진심하네 4명 남았네요 아 그럼 그 새끼들은 다 죽었네 넷 쏘던 놈 나무 위로 올라가 걔들은 다 죽었네요 아 뒤에서 쏘니까 처음에 앞에서 쏘는줄 알고 바로 엎드릴뿐인데 뒤에 있을거라 생각을 못해가지고 우리가 올라왔는데니까 그쵸 우리가 거기 좀 이따 올라왔는데 하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잡고 올라왔었어야 되는데 걔네 밑에 위에서 총소리 나갔고 네 이런데먹고 코칭기 뒤지게 하고 가요 음 저기 한놈있네요 딱 3레벨 맷이네요 아 3레벨 맷이네요 야 그거를 순식간에 판단했어요 여기 한명 2레벨 두명 있거든요 여기 한명 3레벨 맷이고 저새끼들 쓰나 안맞으려고 대가리 계속 움직이네 맞죠 네 일부러 움직이는 거네 대가리 쟤들 2대2로 붙었다 한놈 눕혀야겠네요 여기 2대2니까 여기 2명이네요 여기 한놈 눕히고 저기 한놈 눕혀야 되겠는데요 한놈씩 이쪽 두놈하면 힘들잖아요 그쵸 한놈씩 눕히고 둘이 싸울때 나중에 밥숟가락 잡아 던지는거죠 이미 저쪽에 한놈 누웠거든 일단 그 집안에 있는 놈부터 잡는게 안좋아요 존버부터 존버부터 잡고 자리가 너무 안좋아서 아 이거 10초 남았네 한명 기절 또 저쪽의 팀이 기절했네요 새놈 앞에! 앞에! 오른쪽이 넘부터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저거 뒤쪽이 다가가는데? 안 보이네요 근데. 와 근데... 그 돌격들도 아직 그 시간 있으니까. 앞에 올라와요 올라와요! 왼쪽! 바다쪽! 바다쪽! 자 기다려갖고. 오른쪽이 너무... 저기 능산밑에 있는건지 여긴 모르겠네. 와 씨 저쪽이 마지막 저기 완전... 낯같이 나왔네. 21초. 19초. 5천원 왔을 때 마지막에 풍토핑 한 번 하시죠? 빠질 게 없어가지고. 아 없어요. 아 씨... 내 쓰잘데기 없는 내 몸뚜아리에 씨 음료수랑 있었는데. 흐흐흐. 이거 근데 땡켓이 진짜 반도 게 심하다. 마지막에 씨. 키트 하나 딱 빨고. 마음피... 어 앞에 앞에. 아... 다시 내려갔다. 아... 왜 우측에 있던 놈 어디갔지? 그 애들이 안 보이네요. 우측. 뒤치기 할건데. 오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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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뒤절.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하나 하나. 뭐야. 앞에 앞에 앞에. 왼쪽 담장. 나이스 나이스. 아저씨. 수고하셨습니다. 유튜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버그 때문에. 1등 하면. 1등 한 사람은 마이크를 못 쓰기 때문에. 아... 홍보를 할 수가 없네요. 네. 눈쟁이 형. 멋져 보라. 아... 죄송합니다. 이게 키가 안 먹히거든요. 키 설정을 내놓고 하면 키가 안 먹혀요. 이게 오픈마이크면 지금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키 설정에 너 마이크 못함. 아... 죄송합니다. 유튜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